마큐 자기야 미니야 미니야 차이야 서울 가서 얘기하자 이 자식이 어디서 쌩을 깔라고 그래? 진짜 이 자식 어디서 개수작이야? 야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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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싶냐? 도대체 어떤 야 얼굴이나 보자 그게 누군데? 도대체 야 빨리 나와봐 야 야 다 구도나야지 내가 뭐야? 자기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야 너 거기 안 써? 야 야 나 진짜 야 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? 어? 니가 그렇게 잘났냐고 어디서 당당한 척이야? 뭔데 니가? 어 야 너희미 오빠 이 그집애야 어? 아 진짜 진짜 뭐하는 짓이야 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? 어? 니가 그렇게 잘났냐고 어디서 당당한 척이야? 뭔데 니가? 야 야 너희미 오빠 이 그집애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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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뭐하는 짓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 그래 뭐 어리고 몸매 좋고 이쁘고 또 나쁘진 않네 근데 너 사이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런 사이를 들고 니가 지금 바람을 펴? 니가 뭐 사이보다 능력있고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대표님 대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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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? 야 너 그래 잘났다 근데 이건 몰랐을까? 이 남자 나랑 결혼 날짜까지 잡고 예식자까지 예약했어 어? 맞어 내 친구 이놈이랑 10년 됐다 야 어? 야 내가 10년 동안 동거한 건 몰랐지? 이게 씨 그래도 너 얘 만날래? 어? 그래서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이렇게 다 오신 거예요? 구질구질하게 뭐? 구질구질? 그래 구질구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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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나 죽을래? 야 그만 왜? 가자 왜? 뭔 소리야? 야 너 야 가자고 야 차희야 야 야 진짜 야 야 야 차린 야 잠깐만 잠깐만 나 도망가줘야지